어... 혹시 이거 가방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아니 아니 아니요 여기 그 여성분 앉으시라고 하려고 네? 아 거기 앉아도 될까요? 감독님? 혹시 저쪽으로 잠깐만 앉아주실 수 있으세요? 예 앉으시면 돼요. 아 왜 왜 왜 헬끔 헬끔 쳐다보세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뭐야? 예 앉으신 다음에 예 빨리 해야 되거든요. 앉아주세요. 그리고 좀 이따가 남자친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키고 동영상을 찍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남자친구분은 저희가 막 이런 터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움직이면 진짜 성추행이 되니까 가만히 이 상태 그대 손은 박수만 얼굴은 미소만. 알겠죠? 그리고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만약에 얼굴이 팔리기 싫다. 그럼 마스크를 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 얼굴 팔려도 진짜 마스크를 벗으시면 돼요. 여기 잠깐만 대기하고 계실게요. 아 이쪽에 잠깐만 계실게요. 자 바로 이어서 링킬? 오케이.